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 2회 수출환경기사 기출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뭐에 관련된 문제인가요? 침강농축실험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가끔 나오는 문제예요. 이미 출제된 문제고요. 농축조를 설치하기 위해서 해부 침강농축실험을 해서 지금 이 특성 곡선을 구했대요. 그러면 지금 봤더니 슬러지 초기농도가 나오고 있고요. 6시간 정치라는 말은 가만히 놔두고 지금 우리가 어떤 슬러지를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한마디로 흙탕물 뿌옇게 있는 상태였다가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계면이 형성되죠? 밑에 이렇게. 고체 부분을 이렇게 가라앉고 위에는 상둥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6시간 정치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쪽에 슬러지 평균농도가 얼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보세요. 같은, 항상 우리가 지금 침전을 시키던 어떤 등 들어있는 고용물 값은 같아요. 근데 이 고용물이 여기 쭉 퍼져있냐 이렇게 퍼져있냐 아니면 이게 압축된 거죠. 어떻게 보면 압축돼서 됐냐 그거에 따라서 농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슬러지 평균농도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봤더니 정치시간 6시간일 때 그래프에서 봤더니 이 점이죠. 이때 지금 계면 높이가 얼마예요? 20cm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0시간일 때 봤더니 계면 높이가 90이에요. 그러니까 90cm였다가 계면 높이가 지금 20cm로 6시간 후에는 지금 계면 높이가 줄어든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자 침전을 시키더라도 그 안에 있는 건더기 그러니까 고용물 값은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농축전 고용물 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세요. 양이라는 거는 어떤 농도가 있으면 그 농도에 부피를 곱하면 이게 양이 되죠. 그죠? 왜? 농도 단위는 보통 뭐 여기 나와 있는 그램퍼 리터라고 하면 부피 단위 리터잖아요. 그러면 약분하면 그램만 남죠. 이 양. 질량이라는 거는 농도와 부피를 곱한 거예요. 농축전에 농도가 있고 C1 그 다음에 농축전에 이 농축쪽에 있는 침강신이라고 할 때 이때 부피가 뭐예요? 부피는 바로 얼마예요? 부피는 면적 곱하기 수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농축 후에도 역시 고용물 양이 같은데 우리가 농축 후에 뭐를 그 농도를 C2라고 나타낸다 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A값이 같으니까 우리가 상세를 시킬 수 있겠죠. 결국에는 여러분 보세요. 이 계면 높이와 그 다음에 농도를 곱하면 그 값이 서로 같아지게 돼요. 그죠? 농축전으로 그래서 이 식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농축전 시간이 0일 때 봤더니 초기 농도가 얼마예요? 농도 C1 값이 10gmL고요. 계면 높이 여기 9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90 한 개 얼마랑 같아요. 네. C2 곱하기 우리 6시간 뒤에 계면 높이 20cm죠. 자 그거 가지고 우리 6시간 후에 이제 C2 값을 구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45gmL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구해주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여러분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식은 C1, H1은 C2, H2 그 가지고 여러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거는 안기문제죠. 공정에서 우리가 가문도 분석이라고 하는 거 그죠? 이거는 어떤 모델링을 할 때 그러니까 입력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뭐를 입력을 할까요? 유량이라든가 아니면은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농도라든가 이런 입력 자료가 변할 때마다 그 전체 모델의 한마디로 어떻게 다이아만하게 변하는지 그 결과를 이제 분석하는 걸 감흥도 그러니까 반응을 반응의 감각 정도를 우리가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키워드로 들어가야 될까요? 수질 모델링 입력 자료의 변화 그죠? 그리고 결과의 영향 분석 그죠? 그거의 키워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세요. 자 세 번째 이거 여러분 필수 빈출 문제입니다. 활성탄 재생법 다섯 가지 꼭 외워주세요. 자 다섯 가지 이거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활성탄에다가 흡착을 시키면 활성탄에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흡착이 찍찍이로 이렇게 달라붙는 걸 얘기하죠. 이걸 떼내는 과정이 탈착시키는 게 재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안기 문제니까 꼭 외워야 될 것들입니다. 자 4번 봅시다. 자 이거 공정 문제죠. 공정시험 COD를 과만간사 칼륨을 위해서 적정을 하고자 할 때 농도산출시가 인자들을 서술하시어 COD 공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정시험법상 COD 공식 이거 그대로 여러분 적어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거 그대로 여러분 작성을 다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서술형으로 물어볼 수 있지만 이 식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 나온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거까지 여러분 계산할 때도 할 수 있게 여러분 넣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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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